융장국 경상남도 상인연합회장님, 하재석 마산 상인연합회장님, 그리고 마산의 많은 상인회장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허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 청년시는 아구찜과 같은 대표 음식 개발과 홍보에도 노력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지임 1주인이 되고 아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우리 윤한옹 의원을 통해서 아구찜을 특별히 용산을 배달해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상수 회장님하고 김삼현 회장님의 마인 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구하면 매운맛인데 우리 지역에 문화가 담겨있고 역사가 담겨있고 그 매운맛이 우리 지역 우리 마산의 화끈한 성격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아구 아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